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걸으신 길을 통해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길은 나자짐의 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 한복판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 그대로 존재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 종호의 형체인 사람의 육체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이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머물 것이 없어 허름한 헛간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놓여주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낮은 사람들, 그것도 머리둘 곳 없는 이들이 새벽이슬과 추위를 피하려 겨우 허락받는 헛간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몸을 너희를 위해 주려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알리시려고 구유에 뉘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본회퍼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고자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사단의 결박에서 자롭게 하시고자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핍박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겠나라 다짐하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핍박과 죽음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마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을 걷고자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저주받는 길이며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길입니다. 아무런 기쁨이나 높아짐이 없는 길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며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자유를 주시려고 자신은 결박당하셔야 하는 길 영광을 주시려고 자신은 고난의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하는 길 원수된 것을 화목해하려고 자신 스스로 원수가 되며 평화를 위한 재물이 되어야 하는 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스스로 죽음을 택해야 하는 길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기 희생인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은 상처입은 치우자의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제껏 존재하지 않았던 길 세상 그 누구도 걷고 싶어하지도 알지도 못했던 길 그 길을 예수님은 걸으셨습니다. 온갖 오해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해명 없이 묵묵히 죄인들을 위해 수치를 감내하며 걸으셨습니다. 슬픔을 당하시며 징벌을 받으신 길 나의 죄로 인해 채찍질 당하시며 온갖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피토성이가 되도록 상하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온 몸과 영혼으로 치르셨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채찍질 당하며 견디어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 영혼의 고질병이며 죽음에 이르는 병인 죄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신은 철저히 상처입고 고통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평화와 치유를 가져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은 바로 자신이 상처입으심으로 우리에게 화목과 나음을 선물하신 상처입은 치유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실형하지 않으셨다면 세상은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하라는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최고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증거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 길이 살기 위해 죽는다는 사랑의 역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걸으신 나자짐의 길, 십자가의 길, 상처입은 치유자의 길은 우리를 향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권재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이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중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도다. 아멘